하단 CC를 누르면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베이서스 휴대용 세차기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박스 바닥에 구성품들이 표시되어 있어 빠진 악세사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9가지입니다. 먼저 세차건을 살펴보면 측면의 전원 버튼과 후면의 배터리 장착 부위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노즐을 장착하며 하단에는 물호수를 장착합니다. 메인 노즐의 분사구를 돌려 분사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5가지의 스프레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노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즐은 홈에 맞춰 끼운 뒤 회전해서 고정합니다. 카샴푸를 사용할 수 있는 폼포트입니다. 배터리 후면에는 배터리 잔량 LED가 있으며 타입 C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한 타입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18650 배터리 4개가 들어가 있으며 약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뒷면에 잠금장치 모양으로 고정해 장착합니다. 손잡이 스위치를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며 작동됩니다. 물을 흡입하는 쪽은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생각보다 가벼워서 사용하는 곳에 따라 무게를 늘릴 수 있는 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접이식 바구니입니다. 노즐에서 물을 새는 것을 방지하는 고무링이 한 개 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가 없는 곳에서 바구니에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장만큼 고압은 아니지만 무선으로 이 정도 고압 세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즐을 회전해 분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즐을 회전해 분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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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물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다섯가지 패턴이 장착된 노즐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노즐보다 부피도 작은데 이게 더 쓸모있어 보입니다 수도가 없는 곳에서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어서 세차 이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에 물을 주거나 청소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물을 담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호수를 바로 연결하면 어떨지 궁금해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수도에서 나오는 수압으로 인해 손잡이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물이 나갑니다 손잡이를 누르면 수압과 모터의 힘으로 약간 증폭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도가 있으면 사용할 필요는 없는 제품이지만 야외에서 무선으로 적당한 고압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